안녕하세요. 제1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플레잉 애니메이션의 김종윤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클레이를 이용해 캐릭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클레이 캐릭터 제작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들 애니메이션의 기초가 되는 캐릭터를 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음 시간에 만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우리 다같이 캐릭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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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